스윙을 내가 완전히 빼내야 돼요 이 그립이 이걸로 빠져나가게끔 스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가 약간 항상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 라켓은 가장 큰 정의는 뭐냐면 이 라켓은 내 손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꾸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예전에 가끔 어른들이 뭐 그 예전 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부터 빽칠 때는 맞다가 잡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가능하면 이 그립은 이 안에서 스네비 움직여야지 의도적으로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리 놓고 백핸드 자 여기서 드라이브보다 한 칸 위에 여기 백보다 중간 그대로 라켓 떨어뜨렸다가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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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자 보세요 하나, 둘, 여기까지 자 여기 임팩트 하나, 둘, 이거 말고 하나, 둘, 백은 여기서 스네모양이 옆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옆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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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힘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, 옆에 이쪽으로 갈 거예요 힘이 이게 아니고 그림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돼 검지하고 검지하고 같이 하면 돼요 그래갖고 하나, 둘, 엎어 둘, 둘 제가 레슨 할 때 샷, 샷 많이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 스윙 소리에서 스윙을 하면은 샷 샷 풀려놔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샷 소리 안 나죠? 샷 나기면서 안 나죠? 이렇게 빼야 돼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빼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정말 약히겠어요? 어, 그렇게 넘어가야 돼 그래야 소리가 나요 샷 어서 쳐서 샷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네,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약간 모양 오케이 근데 봐봐 지금 뭐가 움직이나 봐 라켓이 움직이죠? 아까는 팔이 움직이죠? 라켓이 움직이죠? 이런 얘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어, 오케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라켓으로 스윙 소리가 안 난다는 거는 한 번 더 자기를 좀 정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리가 안 난다는 거는 라켓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팔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팔이 무조건 소리가 나요 봐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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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죠? 안 뜨게 하네 그러니까? 많이 안 뜨게 많이 안 뜨잖아요 그죠? 뜨죠? 이렇게 치고 있어요 이렇게 치고 있어요 정확히 그냥 이렇게 치고 있어요 아니요 힘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잡은 상태에서 검지 검지 이렇게 이가 다 가야 돼 힘이 여기 두 개로만 칠려면 안 돼 백을 여기서 힘을 못 받쳐주니까 지금 여기 뜨는 거야 지금 이게 그죠? 그죠? 음 이렇게 가득 봐봐 이렇게 가해도 지금 봐봐요 힘이 여기만 가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못 받쳐주니까 얘를 제끌 때 뜬단 말이야 그죠? 근데 이거를 얘도 받쳐주고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이게 아니라 받쳐 놓고 가라고요 네 연습하시면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두 분은요 남자들보다 어쩌다가 근력이 떨어지잖아요 힘이 없죠 근데 연습을 스윙을 짧게 연습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연습하면 안 돼 일단 이 사람 세게 치는 게 먼저예요 멀리 보내고 세게 치는 거예요 여자 목식은요 각 양만 있어요 여자 목식은 그죠? 여자는 클리어 드롭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윙을 세게 하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드라이브도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왜 이렇게 크게 할 정도로 하시고 남자분들은 하프 스윙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하나 둘 하나 둘 그렇게 밀어 준비 동작 좀 빨리 할게 경기 씨 하나 준비하고 둘 그렇지 하나하고 둘하고 준비 둘 하나하고 그래 그렇게 빼야 괜찮아요 하나하고 둘 하나하고 둘 오케이 하나하고 둘 준비 하나하고 둘 몸은 쓰지마 몸까지 써 팔 만해 팔 만 출발 하나 둘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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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끝까지 보자 공 끝까지 봐 공 끝까지 봐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너무 임팩트 주려고 하지마 임팩트 주려고 그래 공을 그냥 쭉쭉 보내 쭉쭉 보내 둘 에헤이 다시 먼저 움직이지 마 먼저 움직이지 마 그냥 놔둬 그냥 놔둬 이렇게 놔둬 먼저 움직이지 마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둘 하나 형경씨 발 먼저 놓고 치지 말고 같이 가 하나 둘 가지 말고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셋 하나 아!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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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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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